김민승. 별세의 충격적인 비밀 모델 출신 배우 김민승이 별세했다. 향년 45세. 23일 한 매체는 지난 22일 오전 수원 아주대 병원 장례식장에서 김민승의 발인식이 엄수됐다고 보도했다. 갑작스러운 부고에 고 김민승의 지인들은 SNS를 통해 좋은 곳에서 편하게 쉬어라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프다며 애도했다. 김민승은 지난 1994년 모델로 데뷔한 이후 연기자로 전향 다수의 영화와 연극의 단역으로 출연했다. 특히 지난 2011년에는 영화 평양성의 남견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아 주목을 받았고 이후 영화 통증, 톱스타, 미션 톱스타를 훔쳐라 등에 출연하며 입지를 다졌다. 고인의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장지는 경기도 유용인 평원이 숲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고인의 사인은 알려지 않았다. »